야, 지금 뭐 댓글창이 난리입니다 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, 하모니카 하모니카 한번 물어보죠, 여러분 안녕, 하모니카 그동안 이제 MSG 워너비에게 좀 궁금한 점 굉장히 또 여러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실시간으로 좀 소통을 하면서 좀 이야기를 또 드리고 싶고 한 가지 또 궁금해하시는 게 있어요 또 뮤비를 찍느냐? 아니, 그 동희가 그때 그 여자 배우분이 뭐 하고 싶다고 동희가 그때 그 여자 배우분이 뭐 하고 싶다고 아, 근데 그거는 여기서 얘기하시면 좀 큰일 날 것 같아요 왜요? 서로 상호 합의가 된 게 아, 그렇구나, 그렇구나 아, 다행히 이제 굉장히 위험해요 제가 그래서 막았어요 제가 딱 막았잖아요 제가 잘 말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아니, 근데 있었던 일인데 왜 그만하모니카 그만하모니카 형님, 그만하모니카 아르치 알고 싶잖아요 아, 얘기하고 싶어 죽겠네 다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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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다물지 야, 이거 기가 막히면 덜 뻔하네 지 다물에곤 지 다물에곤 지 다물에곤 지 다물에곤 지 다물에곤 리스펙합니다, 여러분 아, 대박 지만 편한 세상 지만 편한 세상 아니, 지 편한 세상인데? 제가 엄청 많이 좋아해 아, 근데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시지? 야,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지? 천재, 천재, 진짜 아, 근데 배꼽 빠지기 옷 닭가 시간 다 가네요 아, 근데 배가 고파요 아, 그죠? 진짜 허기해져요 아니, 진짜 허기질만 해요 야, 이럴 때 마치 이거 또 치킨 아, 컴버! 컴버! 대박 이거 뭐예요? 와... 아, 맛있겠다 둘, 둘 먹으면 될 것 같아요 둘, 둘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어, 1인 1당인가 봐 아... 와, 진짜 지만 바라만 바라만 본다 남은 전혀 보지 않는다 컴버하고 싶은 맘매 컴버하고 싶은 맘매 육만이 반대 맘매